아이유흐 마 아쿠와 와 아프달 알 진 아오 알 인스 진과 인간 중에 무엇이 무엇이 더 강한가 알 인스 아쿠와 민 알 진 인간이 진 보다 더 강하다 알 암비아 왈 루슬랄이 무살라투스 람 인스 람 인스 람 인 알 진 사도님과 예언자들 모든 분들은 다 사도님과 예언자들 모든 분들은 다 알 암비아 왈 루슬랄이 무살라투스실람라 알 암비아 왈 루슬랄이 무살라투스사람 알 암비아 왈 루슬랄이 무살라투스살람로 인스 랩소 민 알 진 사도님과 예언자들 모든 분들은 다 인간이다 진 이 아니다 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런 두아 이런 기도를 우리 입으로 하면은 아우드 비 칼리마틸 라이 다암마틸 민 셀림아 칼라 이리 이 주의는 마야 도둑 시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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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그 지인이나 어떤 잘못된 것도 어떤 나쁜 것도 어 우리 주변을 만들 수는 못하고 떠나게 돼있다 그 두 마디 두 마디 말이 두 마디 두 마디 아우드 아우드 비 칼리마틸 라이 다암마틸 민 셀림아 칼라 아우드 비 칼리마틸 라이 라이 다암마틸 민 셀림아 칼라 민 셀림아 칼라 민 셀림아 칼라 나암 두 마디 이렇게 아주 짧은 기도문인데 그 은혜는 엄청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아우드 비 칼리마틸 라이 다암마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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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마디